여러분, 2020년 경자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항상 우리 LG CACERS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 팀 모두 최선을 다해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2020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